지난해 11월 화재가 난 대구 서문시장 4지구의 대체 상가가 다음 달 25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. 대구시에 따르면 불이 난 지 약 8개월 만에 4지구 상인 570여 명 가운데 240여 명이 베네시움에 조성한 대체 상가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점포를 마련해 한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개점을 기념해 25일에는 축하 공연 등 개장식을 개최하고 27일까지 경품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 한편 대구시는 지난 1월 베네시움을 대체 상가로 결정한 뒤 56억 원을 들여 내부 시설을 보수했고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베네시움 관리단은 피해 상인이 입주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별도의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고 점포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clergy원과 별도의 임대료가 배 idea 설정했던 그리고